네, 칼바람에 매서운 추위가 느껴진 하루였죠. 밤새 더 추워져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어진 캐스터. 네, 청계경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추위가 느껴지는데 많이 춥죠? 네, 지금 정말 춥습니다. 밤이 들면서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한 20분 정도 바깥에 서 있었더니 손과 발이 꽁꽁 얼어버릴 정도로 추위가 정말 매섭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의 기온은 영하 6.6도,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는 불빛축제가 한창인데요. 강력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중무장을 한 채로 형형색색의 불빛을 즐기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철원 영하 17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거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에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최고 15cm, 충남과 호남 내륙은 8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밤사이 충청과 호남 내륙으로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강 추위 속에 내리는 눈이어서 그대로 빙판길이 우려되니까요. 내일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